안 먹으라고 일곱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안 하고 일곱을 안 하고 지금 왜? 지금 왜? 그 자가견네 예, 안녕하십니까 일곱쇠 오이 필기하는 사람이 있구요? 왜? 유복 유복 나도 지내시고 싶었는데 어차피 걸어가려고 이거 유복이면 실이 되는 거예요?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깎고 이러는 거 그런 건구나 깎고 이러는 거 없어 흔해사들이 그런 거 깎거나 아니면 멀쩔 얼쩔 막 챙기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깎을 부분도 안 해도 아, 좀 가서 비비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나는 막 뛰어가라고 그랬어 아, 공사하고 싶다 이 얘기하려다가 피아노 이제 어, 저 집 나가서 막 오일이 아픈 거 같은데 약 약 챙겨가래 약 챙겨가 사모님이 아시고 오자마자 아, 갑자기 기운이 없구만 다들 기운이 없구만 그 얘기는 그럴신이 없구만